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고속도로가 내일 개통합니다. 지난 2015년 착공한 이 도로는 아산을 지나는 첫 고속도로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 이동거리가 20.6km로 7.9km가 줄고 주행시간도 29분에서 12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하루 3만 8천 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충남 북부 산업단지들이 국가간선도로망과 연결돼 물류비용 절감 등 연간 1,1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편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또 아산천안고속도로는 내후년에 인주면, 오는 2029년에는 당진송악분기점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동서교통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